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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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르도까지. 서울 부산 정도 거리인데 통행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출발 근데 오시니까 이제는 계속 날겠습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제는 남쪽으로 다 오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 31.50유로에요. 반도 안 왔는데 1.35유로 여기서 탈까 하하하 근데 무료 도로로 가면 뺑뺑 돌아가지고 기분도 없이 더 나오니까 하긴 그러네요. 갑자기 몸이 됐어? 우중수함이요. 익숙했는데 좋지 뭐. 오르도까지. 아마 중간에 나가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흠 맛있다. 뭐야? 왜? 이거는 티켓을 뽑은 게 아닌데 90센트 네 90센트 그냥 뭐만 내고 가래요 네 90센트 내고 갑니다 오랜만에 중렬한 태양을 마주 여기가 투르라는 곳인가 봐 우린 그냥 갈거야 뭐 그냥 지나치지만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 이런 도시가 있다 알고 있으면 좋지 프랑스는 내년에 도시마 패스 패스 또 나오네 여기서 모르도까지 톨게트 비용이겠지 얼마나 나오나 또 가봅시다 그럽시다 또 나가라고 그러네 이거 어디야 포화티 어 2m 2m 안돼 2m 안돼 2m 안돼 그냥 서울부산처럼 쭉 계속 있는게 아닌가 중간중간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귀찮네 이번에 얼마가 나올 것인가 19.40 알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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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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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5시 15분인데 아직 화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재밌네 정말 오랜만에 느껴오네요 이 시간에 이 화남 1시간 20분 가면 모르도 근교 무료 캠핑장에서 도착합니다 와 프랑스 시골 마을 무료 캠핑장 클라스 좋은데 진짜 이웃은 한 명 있어 영국에서 오신 차 여기 물받고 물 버릴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되나? 겨울이라 안되나? 아 여기 드레인 하는 데구나 여긴 되나? 여기 화장실 있어 깨끗해 와 좋다 이 무료야 우리 저차 가면 일로 옮겨야겠다 너무 수평이 안맞아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오신가요? 네 와우 네, 어떻게 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왔어요? 네 좋아요 어떤 곳을 가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왔어요 몇 년? 5 년 5 년? 네 영국에서 왔어요 네 좋으신가요? 으아아아아아아아 네 괜찮아요 하하하하 이게 꽤 어 대단한 곳 하하하하 네 그 사람을 구매했는데 이 사람을 탈에랑 그리고 일본에 그리고 아스트레일리에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카작스탄 오우 와우 우리 4년간 지났어요 너베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나머지에 가르쳐서 한국에 가르쳐요? 아마 저는 chef 전체한 시간에 가르쳐서 영양식? 네 넌 식비나? 아니 모든 것 같아요 모든 것 같아요 우리는 레시피들에 가르쳐서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집사님의 집사님의 집사님 보통은 좋은 집사님의 집사님의 집사님 어떤 제품인가요? KIA 여기? 네 너무 멋져요 좋아요 네 멋져요 저희는 베이커리에 가르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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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항상 좋은데 아 항상 좋은데? 네 프랑스에 항상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 멋있다 빨간색 4년 동안 다니네 저 친구 언젠가 한국 오겠군 아 영국 좋았다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순간에 그랬을까 아니 나는 감기 걸려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길어서 야 새소리 자전거 타기도 좋겠는데 비가 부슬부들 와서 못 타겠고 바로 저기잖아 여기 빵집 여기가 지명이 뭐더라 끌레락끌레락 저기 끌레락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 위에 저렇게 이렇게 되는건 어떻게 했나 끌레락 여보 여기야 저기 편의점도 있다 우리 오늘 아점은 빵과 편의점을 해결하겠다 끌레락의 빵집 끌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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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셨어 찍어도 된다고 사장님 아드님 같아 네 맞아 맛있어 보이네 좋아 응 에하우손?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니까 뭐 몰라 그냥 사 이거 다 팔리고 하나 남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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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비즈 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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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비즈 뭐래? 시대 어 아 시대입니다 어 시골 빵집 시스 비즈 시스 비즈 시스 비즈 근데 뭘 사러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지? 오빠 일로 와봐요 그 이것도 프랑스 유래잖아요 어 겉에 설탕 해가지고 막 열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뭐 그냥 먹자 안 산다고? 네 왜 이리 와 난 이거 먹을래 그냥 난 이런 인스턴트가 가끔 필요해 갑시다 집에 가는 길이 좋네 간매 영국 셰프 아까보니까 저기 물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 물 버리면 빨리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리고 저쪽 평평한 데로 옮기자 영국 친구 있던 자리 이게 뭐지? 사과인가? 조그만 사과? 사과 이것도 사과 같은데? 이것도 사과 아침엔 사과 오늘은 이렇게 먹고 나는 편집을 잠깐 해야지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 많이 먹어 빵집 아주님이 수제라고 수제는 이렇게 만들면 어렵겠는데? 수고스럽겠다 진짜 맛있다 프랑스에서 빵하고 와인 많이 먹고 스페인 가면 파몬 샹그리아 많이 먹고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디저트 아니야? 프랑스 디저트? 설탕을 뿌리고 이렇게 코치로 코치로? 코치로 하는 건가 나 물은 그런 것 같아 그냥 뿌리고 먹어도 돼 오늘은 그냥 먹어 뭐 이런거 뭐 이런거 됐다 안에는 싫어하지만 나는 가끔 좋아하는 인스턴트 그냥 이런거야 볼론에 젤 오 냄새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다른 토마토 소스 베이스 파스타라는데 당신은 정말 싫지? 난 좋아 이런 인스턴트는 우리나라가 잘 맞는거 같아 우리나라가 잘 맞는거 같아 비 이따 먹히면 나가서 실책도 하자 네 야 무려 캐핑장인데 이 정도면 돈 받을래 맞아 와 좋다 다 차 소리 나는데? 이웃이 왔네? 응 얼마나 가깝게 우리 옆에 대려고 아 이거 유리를 닦아야지 일단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 우리 시야가 이렇게 트여있었는데 너무 가까운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가까이? 문은 저 이쪽이네? 마주 보자는 얘기네? 아이 모르겠다 사랑해봐도 나중에 쪼고 옮기던지 일단 휴식 뭐야 왜 다시 빼 더 가까이 되네 두대나 더 오네 두대나 더 오네 이웃이 왔네 독일차 벨기에차 차를 조금만 움직여야지 입구를 바꿔서 여보 차를 이렇게 뒤집었어 괜찮지? 누워계셔? 네 아까 저 쓰레기 버리는거 알려주신 분이 지금 또 만났는데 일본도자기에 너무나 큰 관심이 있어서 우리차 보고 일본차인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말을 걸었었다네 하하하하 아 이제 편집해야지 드렸어요? 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인사 계속 하시네 아시아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어 밝은 물이네 아 여기 좋다 응? 이런 호스가 있고 이거 무료 캠핑장인데 저렇게 청소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저기 청소물도 있어요 어 그래? 두번째날 프랑스 무료 캠핑장 클라하스 어 이웃이 왔네 와 멋있다 폴란드에서 왔네 와 멋있다 폴란드에서 왔네 왜 도망가 하하하 여기는 클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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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각자 어 닭덩이 같아 무효 캠핑장 떠난 날 여기 삼평이 그리고 옆에 홀란드에서 온 되게 오리번 비가 흔들려 비가 흔들려 비가 흔들려 비가 흔들려 비가 흔들려 너무 좋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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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갑니다 아 네 하하하 아주 열심히 찍으시네 그럼요 누구 예쁜 곳인데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상냥해지는 마누라 아니인데요 원래 엄청 상냥한데요 오빠가 나한테 다르잖아 안다를 때면 아니고 자 갑니다 영국은 무력 캠핑장을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독일도 좀 있었고 프랑스 오니까 꽤 많지 여기 너무 좋았어요 스크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자 밥 먹으러 이제 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